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중복을 최소화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장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중복, 최소화입니다 중복을 최소화하겠다 왜냐하면 자료, 자료, 자료를 모으다 보면 중복되잖아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장점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최소화해요 최대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일치를 기한다 자료의 일치, 자료의 일치를 기한다 이건 이제 일관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뒤에 가면 그리고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갖다가 유지시켜줘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죠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 유지 그리고 터미널, 단말기를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즉시, 즉시 처리하는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처리, 접근이 가능해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손실 방지 최신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항상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함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리고 중요한 거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액세스를 합니다 내용에 의해서 컨텐츠, 내용에 의해서 액세스를 한다 조심하시고 아까 자료의 일치를 기한다 일관성, 무결성은 뭐에? 결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일관성과 무결성의 유지 얘도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일관성, 무결성 유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같이 쓰는 거죠 공유, 그 다음에 표준화 전부 다 장점입니다 특히 중복, 최소화 물리적, 논리적 독립 이런 것들 데이터 내용에 의한 액세스 일관성, 무결성 유지 그 다음에 보안 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손실방지 계속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전산 비용이 증가된다라는 거고 자료 처리 방법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다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복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비가 그래서 예비, 백업 그 다음에 리커버리, 복구 기법이 어려워진다라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장점으로 가장 오른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종속성을 유지해요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 기억나시죠? 데이터 관리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절감이요? 돈이 좀 든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일관성이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무결성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네 번째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관리 데이터를 왜 중복적으로 관리래요 그죠? 중복이 최소한데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쉽대요 리커버리 어렵죠 다음 중 DBMS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결국 단점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MS는요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든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이 든다 라고 표현하지 않죠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하드웨어나 DBMS 구입 비용 그 다음에 전사나 비용 등이 증가한다 비용 비용 증가 단점 맞네요 자오지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DBMS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특히 DBA 고급 프로그래머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렵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의 많은 비용 돈이 많이 든다 얘는 또 비용뿐만 아니고 시간까지도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많은 비용 그 다음에 많은 시간 단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DBL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L은 랭기지 L-A-N-G-U-A-G-E 스펠링은 중요하지 않고요 언어란 뜻이에요 DBL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렇게 나오면 땡큐고 DBL로 나와도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뜻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은 데이터 정의어라는 게 있는데요 정의어 정의가 영어로 데피니션이거든요 데이터의 D 그 다음에 데피니션의 D 랭기지의 L 그래서 DBL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정의어 그러면 땡큐죠 영어로 DBL 나와도 데이터 정의어인지 아셔야 돼요 D가 가운데 있는 D는 데피니션 정의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D는 데이터고 L은 랭기지 데이터를 정의하는 명령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테이블을 만드는 CRE, ATE, 크리에이트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 만들다 테이블을 갖다가 만드는 명령어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든 테이블을 갖다가 변경하는 거 ALTR 얼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얼터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하는 DROP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ROP 떨어뜨리다 삭제하다 이게 바로 데이터 정의어예요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 데피니션 정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항목 킷값의 고정 데이터형 타입 한계 규정 규정이나 정의나 같은 의미죠 정의한다 규정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액세스 방법 접근하는 방법 등은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규정 정의 데이터 정의 그래서 크리에이터 알터 플랍이 있어요 이번에는 조작어인데 조작은 영어로 매니플레이션 이거든요 매니플레이션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DML이 되는 거예요 DML M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션이 조작이라는 뜻인데 앞에 M A M N 사람 사람이 조작한다 그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죠 조작어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설트 셀렉트부터 갈까요 검색할 때 사용하는 S E L E C T 셀렉트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쓰는 인설트 인설트 인투 밸류즈 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딜리트 요런 명령어들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조작하는 거예요 셀렉트 검색 인설트 삽입 업데이트 갱신 딜리트 삭제 얘네들이 조작어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 프로그램에 내장돼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조작 운영 및 조작 조작이 영어로 뭐라고요 매니플레이션 조작하는 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삽입 인설트 삭제 딜리트 검색 셀렉트 변경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연산 등의 처리를 위한 연산 집합 이다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려 조작어 요번에는 데이터 제어 인데 제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컨트롤 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에 D 컨트롤 에 C 랭기지 L 그래서 DC L 입니다 데이터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랜트라는 게 있어요 g-r-a-n-t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예요 그랜트 그 다음에 권한을 갖다가 다시 취소하는 명령어는 리보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갱신을 확정짓는 명령어는 커밋입니다 커밋 com mit commit 갱신을 갖다가 확정짓는 거고 그 다음에 갱신을 또 취소하는 거는 우리가 롤백이라고 그래요 롤 롤레 렛 렛 렛 렛 됐네요 그래서 데이터 제어에는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는 거 권한을 취소하는 리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확정짓는 커밋 업데이트를 취소하는 롤백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제어예요 DCL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기 위해서 공용은 같이 쓰는 거잖아요 데이터 제어를 정의 및 기술한다 정의 정의라는 말이 나온다 라는 거고 제어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의어는 아니에요 제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리커버리 병행수행 등을 제어한다 제어 컨트롤 DCL 됐네요 그래서 DBL의 종류 세 가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정의어의 정 그 다음에 조작어의 조 그 다음에 제어의 제 어떻게 오시면 돼요 앞자마자 하면 정조제 조선 제22대왕 정조 아니겠습니까 정조대왕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DBL은 정의어 조작어 제어 정조제 됐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길게 돼 있는데요 DBMS 기능이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지금 A번은 조작 B번은 제어 C번은 정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접근수단을 정의하는 기능 정의라는 말 여기서 너무 신경쓰시면 안 돼요 앞에 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이거 뭐예요 조작이잖아요 조작 그러면 조작기능 A가 다네요 A다 A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A가 틀렸고 A가 틀렸고 A나 틀렸고 A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네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가요 B B는 가 보세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 보안 무결 보안 권한 병행제어 제어기능이죠 등의 기능을 정의하는 기능 가는 B가 되는 거고 A는 다 B는 가 그 다음에 정의 기능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가 되는 거죠 C나 데이터형의 구조 데이터의 타입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라는 말을 계속 쓴 이유는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쓴 거예요 속으면 안 되시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조작기능 요거 먼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조작이라는 거는 셀렉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것만 아셔도 마칠 수 있는 문제예요 됐네요 84번 다음 중 데이터의 보완 회복 무결성 병행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뭐예요 정의하죠 바로 나오셨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데이터 제어 DCL 데이터 컨트롤랭기지 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키의 종류인데요 여기서 키는 K-E-Y 키 열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후보키라는 게 있습니다 캔디데이 키라고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주민등록번호 맞잖아요 이런 게 후보키예요 그리고 사원번호 직원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사원번호 4번 이런 것들이 후보키입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한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유일성과 유일성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알면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일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키 최소성은 뭐냐면 주민번호 한 필드만 가지고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사원번호 한 필드만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사원번호 군인임은 군번 이런 것들이에요 대학생이면 이제 학번 뭐 이런 거 그게 다 후보키예요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 둘 다 만족하는 거 후보키고 그 다음에 이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보다는 4번을 쓰는 거고 학교는 학번 군인은 군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게 기본키예요 프라이머리키 PK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에서 기본키 그럼 땡큐죠 PK 나와도 프라이머리키 기본키 아셔야 돼요 후보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 그게 바로 기본키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사원번호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원번호를 쓰고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사원번호를 몰랐을 때 대체할 수 있죠 그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기본키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두 개 이상 필드에 설정할 수 있다 기본키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개 이상을 갖다가 기본키로 설정하는 게 바로 슈퍼키예요 바로 후보입니다 슈퍼키 뭐냐면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을 때 두 개 이상을 갖다가 합쳐버려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열을 복합 연결할 경우에 유일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필드가 안 될 땐 두 개의 필드를 합쳐버리니까 유일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슈퍼키예요 슈퍼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기 때문에 두 필드를 복합키 또는 연결키라고도 불러요 슈퍼키 복합키 연결키 다 같은 뜻이에요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외래키 폴링키라고 그러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PK 그러면 기본키 아셔야 되고 FK 외래키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외래키 대신에 FK 나와도 외래키구나 아셔야 돼요 이 외래키는 뭐냐면 이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그 속성키를 외래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사원번호가 있어요 사원번호가 있고 성명이 있습니다 성명이 있고 간단하게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속코드가 있어요 부속코드가 있습니다 부속코드 그럼 사원번호 111 성명 홍길동 부속코드가 C예요 이렇게 돼있을 때 부속코드가 C면 어떤 부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옆에 부속코드 이렇게 돼있고 부서명이 있어요 다른 테이블이에요 부서명 이렇게 있을 때 부속코드 C C는 이제 컴퓨터니까 전산부 컴퓨터 관련된 부 전산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 성명 부속코드에서 4번 111 홍길동 부속코드 C예요 C가 어떤 부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외래키 이 부속코드 테이블에서 부속코드가 프라이머리키 기본키거든요 이랬을 때 이 부속코드를 우리 무슨 키라고 그래요 외래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이 C가 무슨 부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른 참조 테이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속코드 테이블 테이블에 기본키 부속코드가 기본키예요 이랬을 때 예를 뭐라 그래요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네요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후보키 캔디데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맞잖아요 유일성 최소성 만족하는 거 캔디데이 후보키고 슈퍼키는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시키죠 유일성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근데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최소성은 가지지 않는 키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필드가 합쳐졌기 때문에 최소성은 가지지 못한다 라는 거고 기본키로 지정된 속성은 모든 튜플에 대해서 튜플은 행을 뜻하는 거예요 행 레코드 널값을 가질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널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민노법은 없는 사람 4번 군번 아니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널값을 가질 수 없다 맞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외래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키를 말한다 외래키가 아닌 거 뭐예요 대체키죠 대체키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다음 중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머리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키로 지정된 필드는 다른 레코드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등번호 겹치는 사람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동일한 레코드 가질 수 없는 거 맞는 거고 기본키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레코드가 저장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반드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기본키 설정되어 있을 때 바로 그거고 세 번째 기본키가 설정되지 않아도 테이블은 생성된다 테이블에서 기본키가 없는 테이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3번도 맞는 거고 네 번째 기본키는 하나의 필드에만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필드에만 우리 슈퍼키 생각하시면 되죠 두 개 필드를 합치잖아요 복합기 연결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정규화 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뭐냐면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RDB 릴레이션 RDB를 설계할 때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불일치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스키마를 분해해가는 과정이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 작업은요 개념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돼요 이것도 시험지에서 맞다 틀리다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논리적인 설계 단계 개념적인 설계 단계 외우기 쉽게끔 논계 이렇게 넣어두세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형 NF 노말폼이라 그래서 정규화 과정이 제일 정규형 제일 정규화 1NF 노말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정규형 같은 경우는 원작값으로 해라 최소한의 원작값이라는 건 최소한의 값이란 뜻이고 중복되는 열이 없게끔 하라 이런 거예요 제일 정규형 제2 정규형 그 다음에 제3 그 다음에 제4 제5 이렇게 있는데요 3하고 4 중간 사이에 BCNF라 그래서 보이스 코드 NF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BCNF를 엄격한 제3 정규형이라고도 불러요 BCNF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규화를 수행하더라도 데이터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중복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중복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더라 라는 거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정규화의 목적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정규화 목적 1번 보기 맞고요 두 번째 모든 릴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 가능하도록 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간단한 관계 연산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보 검색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왜 틀렸나 볼까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물리적인 설계 단계가 아니고 논계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미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정규화를 통해서 삽입, 삭제, 갱신 업데이트 이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삽입 이상 삭제, 갱신 이상 언어말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규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거고 두 번째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삽입 시 테이블의 재구성에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테이블의 재구성을 그 필요성을 줄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규화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정규화하는 테이블 속성들 사이에 종속성을 종속성 이렇게 얽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번 볼까요 정규화를 수행해서 데이터의 충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 라는 거죠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네 정규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의 종류 가겠습니다 일련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일련번호 같은 경우는 4바이트 크기예요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일련번호는 4바이트 크기 1414 일련번호는 4바이트 일련번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련번호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추가할 때 자동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게 일련번호예요 일련번호 자동으로 부여한다 라는 거 언제 레코드를 추가할 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번호가 부여되면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변경하거나 삭제에 불과 일련번호 그 다음에 기본키를 설정하는 필드에서 주로 사용한다 일련번호 이번에는 예스 노예요 예스 노 예스 노 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트루 펼스 참 거짓 예스 노 온 오프 불이 꺼진 상태 켜진 상태 온 켜진 거 오프 꺼진 거 이게 두 값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 가 바로 예스 노예요 그 다음에 예스 노 같은 경우는 널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 예스 노는요 1비트예요 1비트 비트 비트 1비트 시험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뻥을 칠까요 그렇죠 1바이트라고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련번호 4바이트 예스 노는요 1바이트요 아니요 제가 1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바이트라고 뻥을 친대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다음 중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해 주며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 형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정답은요 3번에 일련번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90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사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입력받고자 할 때 설정할 데이터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뭐예요 산다 안 산다 참 거짓 온오프 정답은요 긴 텍스트 일련번호 하이퍼링 아니고 2번에 있는 예스 노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